대한민국의 수호자 대한민국의 수호자 우리 국군을 응원합니다 위문열차의 관제관 유정 인사드립니다 저는 경례 선격 선격 바로 멋있다 멋있다 너무 좋다 저게 도발이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는 용맹한 대한민국 국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문열차 오늘 찾아온 이곳은 어딘가요? 대한민국 전군 최초의 기갑부대 육군 제1기갑여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성소리 남다릅니다 그죠? 네 남다릅니다 최초의 기갑부대라는 역사와 전통답게 1기갑여단의 함성 정말 저력이 느껴집니다 자 이 부대 구호를 봐도 제가 한번 멋지게 해볼게요 멋지게요 네 1기갑여단이요 기동하라 결정적 중단까지 오 멋지다 잠깐 그 멋지다가 감정이 없어 보겠는데요 부대 구호가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아 전 아니고요 저게는 분명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요 각종 대민주연과 의료봉사 등을 통해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부대입니다 네 국민의 안정과 행복 그리고 신뢰와 사랑을 주는 1기갑여단 장백여러분께 저희도 드릴 게 있죠? 그렇죠 아주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는 무대를 준비했잖아요 저희가 서있는 이것도 무대지만요 여러분이 있는 그것도 무대입니다 아 서로 두 무대가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가 되요 오늘 멋진 시간 여러분 만들어 볼까요? 예! 제일의 기동력과 화력을 가진 여러분은 누구? 제일의 기동력! 와 오늘 정말 최고입니다 분위기 최고예요 너무 최고예요 자 그럼 이 분위기를 이어가서 우리 유정씨 첫 번째 무대 소개해주세요 네 오늘의 첫 무대는요 우리 장병이 여러분들에 대한 응원으로 무장을 한 팀이죠 대한민국 국군의 영원한 친구가 되고 싶다는 마카마카의 무대입니다 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